눈, 아버지의 싸리비 소리 김미자 아버지, 눈이 옵니다. 종일 그물거리더니 저무는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립니다. 펑펑 쏟아집니다. 잠깐 사이에 은빛 노을을 쓴 뜰을 내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마당에 쌓이는 눈을 싸리비로 쓰시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좀 전에 퇴근한 작은 애가 현관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 서둘러 손녀를 데려가더니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 탄성을 지르며 눈 속으로 뛰어드는 네 살대기 여기저기 제 팔자국을 마구 찍으며 내달립니다.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춥니다. 쏟아지는 눈을 처음 맞는 지안이가 어쩔 줄 몰라 깡충거리니 할미인 저도 덩달아 신납니다. 그 애가 남긴 흔적을 쫓다가 가뭄을 못 이겨 집을 나섭니다. 벌써 지워져가는 조그만 팔자국들을 가만 가만 디뎌봅니다. 짜릿한 감격이 가슴에 입니다. 설국으로 달리는 눈발 속을 쏘대며 마음은 강을 건너고 들을 가로질러 영들을 구비구비 휘돌아갑니다. 지푸른 동해를 우러르고 다시 채를 넘어 눈길에 첫 발자국을 찍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고향집 앞마당에서 뒤뜰로 삽작을 밀고 나가 공토로 큰 길로 숯눈 위에서 띠노는 첫 딸을 미소로 바라보셨을 아버지 속고치는 그리움을 감당하느라 저는 그만 눈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밤이면 잠 설치며 몇 번이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던 아버지 장지문을 열고 대똘 아래로 내려서는 넓은 어깨를 감싸던 서늘한 고요를 기억합니다. 곧 그 고요를 흔들어 깨우는 쌀이 비질 소리가 났지요. 가뿐하고 심찬 소리를 들으며 추우실까 감기 드실까 걱정하다가 까무룩 잠들곤 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첫 새벽부터 길에 나가 눈을 치우셨지요. 그런 날도 여섯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의 문을 재열어져치며 친남매를 깨우고 되짚어 댄문 밖으로 나가시던 아버지 기억하시나요? 마지못해 일어나 오돌오돌 떨면서 이불을 개던 저의 모습을 무릎이 푹푹 빠지는 때론 허리춤까지 차오른 눈을 가래와 삽으로 밀고 퍼내고 꼼꼼히 쓸며 눈밭에 곱고 오롯한 길을 내시던 아버지 지푸른 하늘과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신 풍경이 되신 그 모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한 명화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장비를 들고 나와 신장로 쪽 눈을 치우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몰려나온 꼬맹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어 공토에 세워놓고 한바탕 눈싸움을 하셨지요. 눈뭉치를 든 우람한 체격의 어른이 조물애기들 뒤를 쫓던 모습은 지금도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눈을 치우신 후엔 그 눈을 모아 쌓고 다져 아담하고 단단한 눈 미끄럼틀을 만드셨지요. 삽으로 홈을 파서 만든 계단까지 마련한 다음 상기된 얼굴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싱긋 웃으셨지요. 그 순간 눈싸움을 멈춘 채 숨죽이고 섰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내달렸지요.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엉덩 방아를 찌우며 외쳐대던 그 함성 들리시나요. 운수업을 하셨던 아버지 사실은 눈이 많이 올 때마다 정선 여량으로 임계로 대형 트럭을 몰고 산판에 간 기사들 걱정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거지요. 간간히 눈을 치우고 쓸며 무사히 대피했다는 소식을 기다리시다. 어찌어찌 백봉령을 넘어섰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리셨지요. 주차장에 눈을 마저 치우고 한밤중에 굵은 체인을 밖에 감고 돌아온 차대를 맞으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희 일곱은 철들기 전부터 눈이 와도 함부로 즐거워하지 못했는데 그 심정을 헤아리셨던가요. 눈싸움도 같이 하고 실컷 지치라고 눈을 쌓아주신 일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더하여 당신의 손주들과 기꺼이 함께 해주신 겨울놀이들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내일은 싸리비를 장만해 눈을 쓸어보렵니다. 손녀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해야겠네요. 눈밭에 미끄러지며 비명도 질러보고요. 제 증조부 이야기를 해주면 지안이 두 눈이 더 반짝거리겠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눈은 펑펑 쏟아지고 그리움도 펑펑 쌓입니다. 아버지 창을 열고 귀를 기울립니다. 눈을 치우며 귀를 내시던 아니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주신 아버지 이 한밤 어디쯤에서 눈을 쓸고 계신가요? 멀었다가 가까워졌다가 도로 아득해지는 그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리운 고향의 소리 산뜻하고 힘찬 아버지의 싸리비 소리를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 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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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